안녕하세요. 몬타 캠핑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강원도 평창으로 떠납니다. 지난 밤부터 가을비가 꽤 오네요. 캠핑장으로 가는 길에 비도호구에서 평창올림픽 시장에 들려 매물전 세트를 샀어요. 오늘도 산나미 목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도착했네요. 도착한 순서대로 명부의 이름을 적고 빗소리를 들으며 차 안에서 잠시 잠을 잤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평소보다 체크인을 1시간 정도 일찍 해주셨어요. 평소엔 체크인하기 전 미리 자리를 둘러봐 찜해놓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해서 바로 올라와 자리를 정했어요. 저희가 저번에 머물렀던 자리는 이미 다른 분이 와 계시네요. 편의시설과 가깝고 전기도 되면서 전망이 좋은 자리를 골랐는데 문제는 바닥이 진흙바닥이라 잠시 고민하다 이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답니다. 주차를 하고 텐트부터 펴 볼게요.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요토플러스 텐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텐트 피칭할 때 비가 잦아들어 편하게 칠 수 있었어요. 안아가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 쇼가 오고 싶어요. 쇼가 오고 싶어요. 설탕 소금 소금 채소 채소 주로 올려도 할까라 흙, 진흙! 흙바닥에 텐트를 쳤더니 진흙이 많이 묻었네요. 텐트 앞 시야를 열어 목장 전망이 보이게 만들고 차를 옆으로 이동해줬어요. 텐트는 짙이 많이 묻어있어요. 텐트는 이곳에 모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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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죠. 이건 올림픽시장 메밀라라는 집에서 사왔어요 이전에 쌈나미 목장 갔을 때 한번 사 먹어봤는데 다른 집과 다르게 매콤한 김치를 넣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픽했답니다 이렇게 박스를 포장해줘서 먹기도 편하고 보관도 용이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거 감자전 아니야? 이게 수수부끈이지 이건 뭐야? 몰라 부추맛 부추맛? 맛있어 맛있어 난 이걸 좋아해 메밀부추맛인데 이게 엄청 맛있어요 말투가 이상합니다 막걸리를 사왔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해 오이 오이 이건 뭐야? 오이 김치?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오이지 부침이에요 전이랑 같이 먹으니 느끼함도 가시고 좋았어요 응 맛있네 맛있어? 응 깜짝 놀라 지금 왜?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갈비 사이다 왜 갈비 사이다 왜 갈비 사이다인 줄 알아? 가라 만든 데 사이다 탁 트인 뷰를 보면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침실은 요렇게 전기장판 깔고 에어 침대로 에어 침대로 전기장판 켜? 응 켜고자 근데 얼굴 노는 사람이 별로 없다 늦게 오나? 아무리 늦게 오네 이 쾌 잘 못 짰어? 모기와 붕어야? 모가지가 있는 의자가 하나 있었어 신색깔 그거 안 편해 안 편해요? 아니 그 릴렉스 의자가 아니잖아 우리 의자 짱만 예뻐 의자 3세트 있어 아니지 5세트야 이거 있지 하나 헬리룩스 하나 있지 그 릴렉스처럼 생긴 모가지 있는 거 하나 있지 하얀 색깔 실리 세팅한다고 산 거 하나 있지 우리 집에 한 세트 하나 있지 다 볼게요 총 10개나 있어 네이터이크 좀 팔아도 얘를 몇 박 거 먹어 이번에 받은 스타벅스 테이블이에요 조립도 간단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좋고 예쁜데 안정성은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몇 시야? 3시 5시 4분 나 왜 배고프지? 닭갈비 먹어? 닭갈비 먹으니까 열랑이니까 닭갈비 닭갈비는 여기 나와서 꺼먹어야 돼 캠핑장만 오면 배가 계속 고플까요?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세팅을 소개해드릴게요 스노우피크 마이테이블 스탠 오늘은 평소보다 저녁을 일찍 먹을 거예요 메뉴는 5분의 닭갈비입니다. 오근데 닭갈비 어디서 샀어? 인터넷으로 영상에서 유명하다는 오근데 닭갈비 야채를 바닥에 깔고 설명서에는 이것부터 먼저 구우라는데 그러면 고기가 다 타버리던데 야채는 어차피 금방 숨이 죽으니까 응 야채는 어차피 오근데 오근데 맛있는 냄새가 안 나 맛있어 비쥬얼이 홍남집이랑 다르다 그치 내가 할게 무 안 했어? 아니야 그럼 이따 끓여 나는 음료수 콜라 제로콜라 제로콜라 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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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카레향이 맞아 너무 맛있다 오늘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밥시간이 아니야 5시 49분이라 밥시간이 아니야 이따 배고픈 거 아니야 우리? 응 라면 끓여 어제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어제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진짜 맛있다 진짜? 배고파서 그런건지요 어제보다 더 맛있어 둘 다 맛있네 고민될 것 같아 다음에 또 먹으라 그러면 예리는? 풍나무? 근데 여기도 오늘 먹으면 맛있는데 어제는 물이 많이 남았어 잘 먹으면 맛있다 짜잔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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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음식은 고기로 시작해 탄수화물로 마무리 해줘야죠 닭갈비 맛이 어때? 족맛에 카레맛이 강한 닭갈비인 것 같아요 매운맛이 좀 약하지? 약간 매워도 좋을 것 같은데 소춧가루를 좀 넣어 그럼 맛이 변하지 않을까? 단맛이 생각보다 없고 매운맛도 생각보다 없어 그러면 무슨 맛이 있나? 향긋함과 짠맛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때? 카레 카레 향하고 닭갈비는 원래 볶음밥이 있네 맞아 우리 역대급으로 제일 빨리 먹으면 밥 밥 빠른 시간에 한 명 늦게 먹잖아 남들보다 늦게 먹잖아 세븐블럭 때 점심 4시에 먹었어 10시에? 막 10시 11시에 이렇게 먹지 밥을 네 밥을 먹자 뭔 소리지? 삐이 소리 뭐야? 소리 소리가 나 저녁이 뭐해 이제? TV나 봐야지 뭐 엘리멘탈 입안에 카레 냄새가 다 묻어는구만 응 헤헤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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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설거지를 하고 왔는데 벌써 어두워졌네요 티슈 그런 거 사야 되나? 제가 맨날 딸려나와 다 다 다 다 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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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낭이 목장의 최대 단점은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배수가 잘 안된다는 게 문젠가 비가 그치기 바라는 수밖에 없어 내 생각 내면 새벽에 이렇게 많이 속이 없어 새벽에 자꾸 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비가 오고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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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한 개? 어, 나가까지라고 할게, 나가까지라고 할게 뭐야? 어? 빡빡이 더 안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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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이거는 영이나물 와사비 한번 찍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어머 아 아 아 밤새 계속 비가 와서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도 계속 비가 오네요 아침 메뉴는 순두부 열라면을 먹었어요 저번에 산나미 왔을때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해 먹었습니다 아침 메뉴는 순두부 열라면을 먹었어요 아침 메뉴는 순두부 열라면은 아니에 아침 메뉴는 순두부 열면이 없었고 밤새 잘 안올네 이쁘게 많이 먹고싶습니다 아침에 멀어 주문했다고 하는지 이만큼은 넣을 땐 넣을 땐 넣을 땐 라면을 넣고 왜? 찼어? 어? 어? okay 나 또? 어 안짜? 응, 안짜 괜찮나? 응 양념사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ㅎㅎㅎ 잠 잘 때 하나도 안 죽더라고요 뭐지? 어 따뜻했지? 응 저 이불 따뜻해 네 햇빛인가? 어 오빠 뜨거운 커피 마실 거야 맨커피 맨커피 이때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12지마기 아 62지마기 60지마기 60마지기 12지마기 60지마기 나 왜 자꾸 저 입은 재밌지 육신마지기라는 말이 왜 제 입에는 이렇게 안 붙을까요? 이건 밤죽는 건 아니고요 위에 파쇄석을 가져와서 길을 좀 만들어줬어요 진흙바닥이라 자꾸 흙탕물이 튀더라고요 잠시 쉬다가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잠시 쉬다가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점심 저녁거리 좀 사고 커피도 한 잔씩 사 왔어요 나라가 까르리 점심은 냉동돈가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지금 보니 엄청 먹네요 뜨거! 어때? 맛있다! 나중에 돈가스를 만든 거로 가자! 왜? 응? 조금 다르긴 하지? 응! 냉동이라... 어쩔 수 없어 응! 맛은 있는데 응! 만든 거랑은 조금 달 여기 식감이 조금... 물러! 확실히 냉동 돈가스라 생돈가스에 비해 맛이 약간 달랐어요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밥 많이 먹었는데? 오빠, 병물장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진흙만 없어도 저 멀리서도 이쁜데... 괜찮은데 왜? 아니, 올라올 때 보면... 진흙부터 눈에 띄어... 응... 저 아래 누가 왔나? 아니, 옆...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왜 이렇게 찐크림에서 봐... 응? 미간을 왜 이렇게 찐크림에서 봐... 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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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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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곳은... 여기가... 비가 또 많이 와서 물기를 내줬어요. 비가 또 많이 와서 물기를 내줬어요. 물기를 내줬어요. 물기를 내줬어요. 물기를 내줬어요. 물기를 내줬어요. 여기는 고양이가 없어요. 뜨거워. 지금 잡으면 맛있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볏짓 삼겹살 입니다. 작년 겨울에 남은 볏짚이 있어서 가져와봤어요. 세트 못해? 평창 으뜸 명이나물 장어치. 오춧가루. 캠핑벨트. 청정원에 나온 고기천재 캠핑벨트라는 건데, 그런 가방 같은 게 들어있어요. 오빠가 또 이상한 걸 샀어요. 차 가지고 벨트처럼 해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지 체인으로 걸을 수도 있고. 관심 없는데 설명을 계속 하네요. 아니면 그 야중신대 밑에 걸는 거 같아요. 야중신대 같은 거 밑에다가. 허브솔트 3점. 순한 맛, 마늘, 양파, 와사비 맛. 쌈장이, 양념쌈장, 청양초 쌈장. 나는 청양초 쌈장. 그리고 명이나물 와사비. 얘를 해볼래? 아니. 괜찮아. 나는 고기천재다. 고기천재. 제발 그러지마. 이쁜가 이게? 나는 잘 걸겠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3장 사이 겹 한 되 고기가 짓구리 많이 줬어 지방이 많아서 그런거 봉평 메밀막걸리 맛있네요 아 줄이다 오빠 충격적인 얘기 하나 줄까? 고기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야? 진짜로? 응 되게 충격적이야 그치 따도 하나만 더 올려 살팽이 똥같이 아줌마 우리를 야빴어 왜? 육백임탄데 그치? 응 GAN장향렬 간장향렬 부자 아줌마 뱅 다시 뜯어먹는다 피자 사용해도 좀 질리지 않아? 지풀 특유의 향이 삼겹살과 잘 어울려 맛있는데 이번에 사온 삼겹살에 지방이 많아서 조금 느끼했어요 미니멀이다 기름 네 뭐 바로 달리죠? 난 불멍해도 돼? 응 소금 간장 소금 왜 이렇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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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이에요 오오흠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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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꼭 gosh. 어유 제시마 rate. 안득Ó요? 1초 와.... 2초 이해uentGL에 가까이 화려합니다. 정도. 다행히. 더욱iği까지 musimy 일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